이번 시간에는 FTP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FTP 클라이언트인 파이즐라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규약이 바로 FTP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만한 것은 HTTP죠. 그래서 URL 입력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HTTP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URL로 URL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겠다는 뜻인 거죠. 반대로 이제 여기다가 FTP라고 적어주게 되면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opentutorials.org 이 URL로 접근을 하겠다, 접속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통신규약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고 용도가 다른 거죠. HTTP와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적어놨고요. 이 FTP는 HTTP가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있는 것처럼 이 FTP도 FTP 서버가 있고 FTP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이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교신하면서 이 서버 쪽 컴퓨터에 어떤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FTP 클라이언트입니다. 서버는 뭐 별도의 섹션에서 설명을 해야 될 만큼 약간은 좀 어렵고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FTP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FTP 클라이언트는 파이즐라입니다. 물론 FTP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해낸 것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것은 파이즐라입니다. 파이즐라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파이즐라 클라이언트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똑같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즐라를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 하신 거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선 이 애플리케이션의 UI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화면은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요. 위쪽이나 아래쪽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왼쪽은 로컬 사이트라고 적혀있고 오른쪽은 리모트 사이트라고 적혀있습니다. 로컬 사이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자체가 로컬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는 파이즐라라고 하는 FTP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바로 로컬 사이트입니다. 리모트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서버,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의 컴퓨터가 리모트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격 로컬 사이트 같은 경우는 파이즐라를 킨다는 것은 바로 로컬 사이트에서 구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가 나옵니다. 리모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접속을 해야지만 리모트 사이트의 디렉토리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위쪽에 있는 툴바에 보시면 첫 번째 아이콘, 사이트 관리자 열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미리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여기서 새 사이트를 클릭해서 아이콘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리고 오른쪽에는 호스트를 적어줍니다. 호스트는 접속하고자 하는 원격지에 있는 서버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메인이나 IP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포스팅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통 이렇게 호스트라고 적혀있는 정보업에 이 도메인이나 IP가 적혀있는데 바로 그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포트는 프로토콜마다 고유한 포트 번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TP는 몇 번, SFTP는 몇 번 이런 번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포트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포트 값이 기본 값이라면 포트 번호를 적지 않으시고 그냥 프로토콜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접속이 안된다면 이 포트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크게 FTP, SDFTP가 있는데 최근에는 FTP는 잘 안 씁니다. 보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SFTP를 주로 쓰고 있고요. 어느 쪽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쪽에서 지정해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SFTP를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그인 유형은 일반으로 해놓고 사용자는 제 닉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본인이 접속할 수 있는 그 계정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탭으로 가보시면 여기 기본 리모트 디렉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커넥션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동하게 될 디렉토리의 위치입니다. 패스고요. 그 다음에 기본 로컬 디렉토리는 뭐냐면 접속을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로컬 사이트 있죠? 이 로컬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될 디렉토리, 즉 내 컴퓨터의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지적 안 했고요. 기본 로컬 리모트 디렉토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습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ex.ucp.cp.html이라는 디렉토리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연결 버튼을 제가 선택을 하면 이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위쪽에 보면 로깅이 되는 창입니다. 윈도우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ftp 관련해서 이 서버 쪽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때 어떤 그 결과나 진행 상황들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상태가 긍정적인 메시지, 성공이나 석세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 접속에 성공을 한 겁니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접속에 실패를 한 거죠. 여기 아무런 디렉토리도 표시 안 된다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접속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호스트 정보를 잘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접속을 시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리모트 사이트로 가서 제가 여기 어떤 디렉토리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디렉토리 만들기를 하고 여기다가 ftp라고 적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서버에 ftp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ftp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전송을 해 볼게요. 자 밑에 있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아 아까 제가 로컬 사이트는 왼쪽, 리모트 사이트는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이 로컬 사이트 안에서 위쪽은 디렉토리의 구조를 나타내고요. 아래쪽은 선택된, 현재 선택된 디렉토리에 소속되어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temp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면 여기 파일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로고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선택해서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특정한 디렉토리가 올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드롭다운을 하게 되면 파일이 전송이 되면서 ftp라고 하는 서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에는 log.png라고 하는 파일이 전송이 된 겁니다. 반대로 이 ftp에 있는 파일을 로컬로,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제가 js 안에 여러 가지 파일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ftp로 간 다음에 파일 여러 개를 전송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것은 전송하는 과정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주로 이미 파일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정책을 정하시는 건데 덮어쓰기를 하게 되면 파일이 오버라이팅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일이 없어지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다 국문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파일이 여러 개가 충돌이 났을 때는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충돌난 파일에만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그런 규칙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파일이 업로드되면서 중복된 파일은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이 ftp는 여러분들이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사이 만든 솔루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서버에 업로드해서 사용할 때 이 ftp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일을 구축할 때도 ftp를 씁니다. 그리고 압탄화나 이런 여러 가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이 에디터에서도 내부적으로 ftp를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